진짜 오늘 옷 뜯을까? 오늘 옷 뜯어? 아마 입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주소 안 나오는데 진짜 크죠? 컴퓨터 본체보다 크다니까? 박스가? 이게 아뜨랑스에서 온 택배에요 아뜨랑스 상자 만지니까 찝찝해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오 마이 갓 너무 귀여워 와 나 왔어 다주언니 만날 사람이 여기에 다주언니 밖에 없으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소 큐트 노란색이 노란색 캠에서 조금 더 연한데 조금 더 색이 노란색 빛이 많이 두는 옷입니다 이거 입고 나가야겠다 오 마이 갓 가오리 날다람쥐 날다람쥐룩 슝 슝 슝 날다람쥐룩 날다람쥐 너무 좋아 날다람쥐 바막 너무 좋아요 바막 아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대충 캠 켰는데 어? 소 굿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편하게 밑에 밥 먹으러 갈 때 미친 미친 이거 딱 입으면 라인 사는 거 알지 이렇게 너무 예쁠 것 같아 미친 왜 편한 원피스인데 편한 원피스 참 나 여기다가 가방을 이렇게 딱 메주면 이쁜데 짜잔 허리도 딱 잡히고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이거는 요런 느낌의 옷입니다 안에 뭐 좀 입고 입어도 되고 뭔지 알지? 아 제가 꼭 진짜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이 없어서 이번에 산 옷 기준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을 샀어요 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걸 입고 안에 안에 이걸 입고 핑크 연핑크 이렇게 트위드 자켓을 입는 거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저기다가 천번에 입어도 되고 그리고 염선의 옷 하나 또 나옵니다 염선의 옷 말차옷 짜잔 짜잔 이렇게 입는 느낌 아 이거는 이제 멋져 보이고 싶을 때 입으려고 너무 이쁜데 이거? 뭐야 너무 나랑 어울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건 너무 내 옷이잖아 뭔데 이거 이거 너무 나랑 어울리잖아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날 위해서 제작한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이거? 날 위해서 제작한 거 아니냐고 이거는 날 위해서 제작을 해버려 꽃가루를 날려 원래 리액션 해야지 이건 좀 작은 가디건 이거는 그 알지? 어떤 느낌? 그 필말 리듬 그 레드벨벳의 필말 리듬 필말로 듣다 컴온 미 사라졌던 높이 그럼 옷입니다 잘 골랐죠? 나한테 어울리는 거 여러분들 왜 사냐? 하지만 저는 계산이 되어있어 나한테 어울린다 이건 뭐하지? 흠 흑 유눈해 산책 룩 이거를 풀어서 입고 다녀도 되고 이것만 입어도 돼 그냥 치앙이 다 여리여리 하다고? 금순헤이 산칭룩 이거를 풀어서 입고 다녀도 되고, 이것만 입어도 돼. 그냥. 취향이 다 여리여리 하다고? 근데 원래 사람의 옷이 다 비슷비슷한 거만 사지야. 원래. 원래 그렇잖아. 그냥 제가 기본티도 없어. 아 이거는 그거예요. 뭔지 알지? 여기 안에 티셔츠나 블러우스 입고, 요거 딱 입어주면 되는 거. 지금도 뭔가 어울리네요. 이게 카르티마니였다면, 이렇게 딱 입는 거. 비스티에. 이렇게. 자, 이렇게 샀고.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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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룩! 진짜 이게 산책룩. 너무 좋아. 오버핏 공룡! 공룡의 추리링 바지! 추리링 바지! 이거 산책룩. 아까 그거랑 세트임. 아까 티셔츠랑 이거랑 세트입니다. 그래서 목술룩 산책 그냥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돼. 인정?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바지예요. 청바지. 청바지가 없어서 하도 청바지 좀 사라 해가지고 청바지 샀지. 짜잔! 오! 잘 맞다. 오! 뭐야. 이게, 이게 왜 잘 맞네요? 근데 너무 통이 큰 거 아니야? 내 발에 비하면 내 발이 지금 3배인데? 원래 이렇게 좀 약간 통이 있는 거 있는 거지? 제가 원래 통 있는 바지를 안 입거든요. 너무 말라서. 한번 입어봐. 바지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단추 하나가 안 뚫려 있는데 여기도 원래 뚫려야 되거든? 잘 맞다. 사이즈는 잘 맞아. 근데 단추 하나가 안 뚫려 있어요. 여기가. 내가 뜯으면 되면 이거 안 해? 근데 이거 바지 왜 이래 예뻐요? 어? 지레인데? 뭐야? 핏 왜 이래? 나 지금, 나 참. 야! 진짜 너무 예뻐. 뭐야? 바지 허리도 조금 잘 맞아요. 허리도 완전 크지도 않고 골반이 딱 맞아. 나 진짜 엉덩이만 키우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엉덩이만 키우면. 스팟이 있어. 보여요? 좀 웃기지? 아니 단추 잠깐 칼로 좀 째자. 아 미친. 정말 예쁨. 너무 편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무 편한데? 너무 편해. 봐봐. 너무 편하죠? 봐봐. 미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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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오, 바지 여기서 사야겠다. 제가 바지 원래 맞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지를 하나만 산 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사있는, 왜 티셔츠만 샀어요? 바지 맞는 게 없어서. 진짜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옷 쇼핑 그때 쇼핑몰에서 100만원치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도 로아에는 현실을 많이 하는데 맨날 나갈 때마다 내가 옷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옷을 제가 다 버렸어요 그냥 원래 있던 옷을 진짜 다 버렸어 아예 이번에 안 입었던 옷은 다 버렸어요 원래 아예 제가 옷을 안 버리거든요 잘 진짜 조금씩 버릴 것밖에 안 버려 아까워서 언젠간 있겠지 이런 마인드가 강해서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번에 이거 다 입을 것 같은데? 하는 걸 다 버렸어 그냥 그래서 옷장을 아예 채운 거거든요 옷을 사서 샀는데 나쁘지 않네요 결과 만족 아떼랑스 만족입니다 손뜸새로 비치는 내 마음들 길가 두려워 가슴이 맛붙여 서러워 조금만 눈 감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뭐 됩니? 토끼들 바랍지 마음들 오오오오오옲악 나의